임펄스 좋고 눈보라 좋고 수비 아 좋아 좋아 상점도 한번 들려줘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똑같고 엘리트 한번 또 만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상점 들리는 코스로 덱도 이미 거의 완성됐죠 자 방열판 가져와서 에너자이저래 어 뭐야 왜 하나만 가져오지 야 이거 너프 됐나봐 아 한장? 아 너프 됐네? 탐색? 원래 두장이었는데 아 에너자이저 써주고 강열판 축전기 빙하 타격 수비 아 미쳤다 아 한장으로 너프 됐구나 자 백색소 조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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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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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목 아 비전 눈보라 파지집 파지집 아 그래도 탐색 한장 가져올거면 탐색 왜 집주지? 아 그래도 탐색 2장은 했어야 되는데 수정기 파지지 오쌤 지금 50 50이거든요 버튼 안에 터보 써주자 공자 공자 아 그래도 한장 킹카드는 지금 얘는 킹카드가 한장으로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두세장을 동시에 들고와야 그게 이제 한번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눈보라 한장 가지고는 킹카드 역할을 못하죠 지금 거의 무적이긴 한데 방어로 올라가는거 무서워 한턴에 110 파지지 파지지 이중시로 보스 누구냐 생각해보니까 어 잠깐만 이거 데미지를 받을때마다 라이트닝 시전 하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거 같아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거 같아 보스 보스 누구지 아 보스 얘다 얘는 이거 정전기방전 안돼요 쓰레기야 가져가면 하나 신성 어 신성 신성 괜찮은데 신성 가져가 신성 또 팔고있고 방열판 필요없고 재기 아 아 진짜 가져갈거 없다 이거 타격카드 버려주고 나 이거 지를거 같은데? 데미지가 안나와가지고 방열판 조각놈 백색소 버퍼 꽃샘 탐색 아 신성 신성아 써주고요 백색소 메아리 좋아 메아리 들고 와야되는데 메아리 축장기 아 잠시만요 야 큰일났는데? 축장기 터보 아 터보 나올줄 알았어 나올줄 알았어 빙하 조각놈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는 항상 나중에 나오더라 빡치게 이중시전 해주고 아 빡치게 아 빡치게 아 자 축장기 터보 타격 빙하 안정함 조각놈 아 이중시전 이중시전 눈보람 자 다음 턴 키리 터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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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거 없다 광개 카드 차라리 저주받고 체력회복하는게 훨씬 낫겠다 광개 카드 필요없어 방열판 축전기 축전기 파지지 냉정함 잠깐만 탐색 카드가 제대로 안 나와 제때 안 나와 카드가 25장이나 있어서 그런가 백색소 반복 조각모 신성 서복 축전기 축전기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0이거든 센츄리 수비 아 10장 아파요 백색소 인지적 편향 일단 2장 써주고 아 에너자이죠 인지적 편향 축전기 빙하 탐색으로 가줄게 가줄게 없어 2장이네요 강화하면 2장이네 파지지 꽃샘 냉정함 타격 임보라 타격 임보라 제가 빨리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 빨리 죽여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데미지 꽃샘 냉정함 타격 빙하 수비 수비 광활에 올라가는 건 미친듯이 올라가긴 하는데 눈벌 31댐 파지지 스포스 다음 턴에 끝날 거 없긴 하다 아 진짜 여기서 죽여야 된다 여기서 죽여야 돼 눈보라 펜촉 파스 어? 밀집 2개? 밀집 2개 이거 버려 오한 번기구채 번기구채가 지금 나왔겠다 번기구채 역장 자 강화로 강화로 신성을 강화할까? 1코와 2코 차이는 좀 큰데 탐색을 가져온다? 탐색 탐색 2장 터보 터보를 강화할까? 자 신성 신성을 가져온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 같아 이거 한장을 위해서 2장을 뽑을까? 이걸 가져오면은 에너자이저랑 신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 신성 강화? 신성 강화? 신성이 안 나오면 탐색도 마찬가지나 하겠지만 신성 나왔는데 신성 뽑았어 근데 할게 없어 신성 아 나 지금 땡기는 건 탐색인데 신성 믿고 갑시다 뭐래도 상관없어 이길 수 있을거야 자 방열판 축전기 신성 어 신성 좋아 빙하 그것도 그래 조각무 에너자이저 축전기 백색소음 좋고 반복 조각무 백색소음 인지적 편향 짐 쓰면 안되고 꽃샘추위 번개구체 뽑을 거 있나? 축전기랑 파지집 축전기 파지집 어 인지적 편향 아 30대 이거 지금 가져갈게 없어 이거 가져가면 나중에 후회할거 같아 빙하 자 이중시전 임보라 수집 자 인지적 편향 아 잠깐만 뭔가 뭔가 부족해 뭔가 사이클이 뭔가 사이클이 좀 부족해 파지집 냉정함 파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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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인지적 편향 가져갈만 할거 같은데 이중시전 걸어주고 파지집 걸어주고 타격 걸어주고 림보라 걸어주고 아 반턴 데미지 2배에요 정의 카드가 적어서 그런가봐 나도 그렇게 좀 그런거 없도록 생각해 빙하 도박칩 도박칩 좋다 도박칩 좋다 야 도박칩까지 나왔어? 파워 카드가 좀 한장 더 필요할거 같아 진짜 좋은 메아리 같은거 하나 더 필요할거 같은데 유무를 하나 얻는다? 자 골드를 잃고 유무를 하나 잃기에는 리스가 좀 있어 아냐 이거 버리자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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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줘 카드 제거냐 아 근데 파워 카드가 또 안나왔어 좋은게 제거해준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 상점이기 때문에 전기구체 영창 이거 이거 차라리 낫겠다 전기 번개구체 하나 올려주고 제거를 수비카드를 공격카드를 제거해준다 그래 딱 좋다 그리고 보스 사가지고 아 버릴거 없어 버릴거 하나도 없어 딱 좋아 방열판 조각무 백색선 써주고요 신성 좋고요 서브 써주고 미중시전 공격 공격 수비 에너자이저 써주고 탐색으로 파워카드 파워카드 다 가져와 백색소 방열판 축전기 조각무 파지직 써주고 쓸거 다 써있다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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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이중시전 써주고요 보쌈추위 냉정함 벙기구체 벙기구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축전기 써주고 파지직 파지직 눈보라 10대 아 근데 이거 해독 벌라 데미지 안 올라간대 빛나 36 30올라 30 수비 수비 소화가 약간 애매해요 빙하 냉정함 빙하 앵정함 파지직 꽃생 끝 드림캐쳐 38절마다 어 임펄스 괜찮겠다 임펄스 임펄스 하나 가져갑시다 아 지금 좋은게 없거든요 다 갈아버려 신성화 좋고 방열판 조각모음 터보 축전기 탐색해서 백색소음 2개 가져와 버퍼 에너자이저 써주고 기계학습 축전기 조각모음 조각모음 하나 써주고 냉정함 써줄까 번개구채 공격 축전기 빙하 써주고 위중시전 30댐 눈보라 데미니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올라가서 파지집 꽃샘 눈보라 임펄스 임펄스 확실히 낫구나 임펄스 확실히 낫 약화 약화도 좋을 것 같은데 일찍 이게 뭐죠? 이게 약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방열판 방열판은 이제 필요없어요 방열판 좀 나쁘지 않아 방열판 이제 필요없어 어? 약화가 좀 나왔던데 이거 버리자 버리고 약화 휴식을 할까 업그레이드를 할까 휴식을 하자 나 그리고 한 번 무적이잖아 한 번 무적이잖아 레이저 포인트 치아 에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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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집어주고 뒤에 넌 더 빨리 죽여야돼 방열판 눈보라 지워주고 파지집 버려주고 번기구채도 버려줘 밀지먹어주고요 방열판 조각모음 에너자이저 축전기 축전기 아씨 안나왔어 잠시만 탐색으로 이거 어? 나갔다 축전기 에너자이저 백색소음 아 이거 별론데 조각모음 임펄처 일단 임펄스 하나 써주고 임펄스 하나 써주고 임펄스 하나 써주고 임펄스 하나 써주고 전기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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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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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주고 2중시전 수비 잘 올라가죠 데미지 24 요리 파지집 공격 꽃샘 수빈 터브가 인영화됐어 피 안달겠는데? 임펄스 좋고 눈보라 좋고 수빈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한대도 피 하나 낫다 1177 데미지 아 승천7 승찬모드 7단계도 이렇게 간단하게 깼네요 좋았다 재밌구 재밌구 하세FO